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 생계가 걱정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이 탄소중립의 앞장서는 호주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국가적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출생률 높이기에 사활을 거는 시대입니다. 장려금부터 금반지나 정자 테스트기까지 온갖 지원책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대표적 소멸 위험 지역인 보은군이 아기 출생을 온 동네에 알려 축하하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가 700여 명뿐인 보은군 회남면입니다. 절반 이상이 만 65세가 넘은 노인으로 새해 64살이 된 어르신도 이곳에선 젊은이로 통합니다. 지난해에만 주민 22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 없으니까. 내가 네 번째 어린 사람이오.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곳을 포함한 보은군 11개 읍면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다 합해도 80명. 8개 면 지역은 채 5명이 안 됩니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명에 가까웠던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기나 보은제가 10년 넘었지요. 한참 됐지. 개들 보고는 못 봤어요. 여기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생아마저 귀해지자 지자체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보은군은 새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읍내 전광판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아 열흘 동안 지역 전체에 알리는 건데 전광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귀한 출생을 지역 전체에 알리고 함께 축하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려는 바람이 담긴 아이디어입니다. 주위에서 축하해 주는 어떤 관심도 받고 자궁심도 생기고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면 아이 낳는데 조금 더. 여기에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까지. 장려금만으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자체 출생장려 정책들도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와 충주 용원초등학교 동락분교 등 충북 6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양 영춘초등학교 별방분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뿐인 학교도 청주 동하초와 충주 수혜초 등 13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의 예상 취약 아동수는 1만 3천9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백여 명 감소했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공식 창단됐습니다. 30명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로 팀을 꾸린 충북 청주FC는 이제 K리그의 24번째 구단으로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제 창단식에서 관계자들은 신생팀다운 열정 넘치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4번째 구단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던 충북의 프로팀이 생긴 겁니다. 지난 2017년 충주 헌멜이 해체된 뒤 6년 만입니다. 팀을 이끌게 된 최윤겸 감독은 프로축구의 새바람을 다짐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충북 청주 프로팀이 생김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청주 FC 시절 함께 뛴 4명과 청주 대선고, 중원대 등 지역 출신, 다른 구단에서 영입과 임대 등 30명으로 선수단을 갖췄습니다. 아시안 코터 등 외국인 선수 영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5년 안에 K리그 1 승격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팀 창단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역시 팬들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서포팅이 계속되는 등 창단칩부터 뜨거웠습니다. 첫 해부터 우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리그에 답게 청주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준다면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로서 항상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2는 모두 13팀이 참가합니다.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가 신생팀으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프로 구단으로서의 경영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창단식을 마친 충북 청주FC는 바로 태국으로 출발해 해외 전지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충북의 근로자는 6,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의 체불액도 10%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설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은 여전합니다. 김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불임금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사무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밀린 임금 54만 원을 받지 못한 이동직 노동자도 결국 참다 못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은 여전합니다. 당장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힘든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화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매우 좋지 않은데. 좀 질려야 되나 말아야 하고. 눈치라 보니까 진해 좀 느끼는 게 좀 그렇고. 저도 태풍을 좀 자리를 알아보고는 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의 체불임금 피해자는 6,600여 명. 1년 전보다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보통 하루에 30곳 내외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정을 내고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법정별로는 제조업이 2,300여 명, 건설업이 2,000여 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체불액도 390억여 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청주와 증평, 진천, 보은 등 중남부 7개 시군이 26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국가 내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특히 건설업 자체가 건설용에서 매우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업 실적 때문에 한도 이상의 무리한 대출을 해준 농협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대출 한도의 2배가 넘는 81억 2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농협지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의 재정상태에 위협을 가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영업실적 이외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토지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해당 지점장에게 대출을 받은 고객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페이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20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지난 2021년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액 46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행액 4729억 원이 지역에서 소비돼 투입 예산의 20배인 8,44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3,68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9,766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역화폐의 업종별 파급 효과는 도소매와 상품중개 서비스, 음식점과 숙박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기상 재앙의 시대, 지구와 나를 지키기 위한 신년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부터는 지구 반대편 호주의 사례를 집중 보도합니다. 중공업, 그중에서도 철강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에 나서고 있는 호주의 현장을 조미애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인 포텔스큐 메탈스그룹. 서우주 필바라의 세계 광산업을 운영하고 철도와 항구를 통해 세계 각지로 철광석을 수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간 무려 2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이 업체가 당장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 실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로 에너지원을 100%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전 세계적 과제보다 20년이나 속도가 빠른 데다 아예 배출 자체를 안 하겠다는 목표로 탄소중립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지난해 62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탄소중립이 실현되면 매년 8억 1,800만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2034년에는 투자금 전액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때 이 업체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설비를 늘려나가고 운송수단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업체의 고민은 철광석을 생산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송용 화물차나 선박, 그리고 열차의 에너지원을 바꾸는 데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첨단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해 광물 운송 대형 기기의 배터리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였고 건설용 기계 제작업체와 협업해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당장 올해부터 광산 현장에 배터리 전기 초대형 중장비 화물차를 도입하기 시작해 2030년까지 기존 250대 화물차 전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광산과 항구 간 광석을 운반할 무공해 재생 배터리 철광석 열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리막 구간에서 생긴 중력 에너지를 활용해 복귀할 때 추가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 배터리 자가 충전 열차입니다. 이외에도 암모니아 동력 열차 엔진, 수소 화물차 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린 수소 수출로 사업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다른 광산업체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동력을 전환하고 운송화물차에 화석연료도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니켈 부문 자회사인 니켈 웨스트입니다. 이 업체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량을 0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재련소와 선광기, 정제소 등 주요 사업장에서 100%로 공급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도 준비해뒀습니다. 운반 화물차 동력을 경유와 천연가스가 아닌 전동화로 추진 중이고 광물 탄산화 반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해온 기업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탄소중립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덕에 고돌 내일에는 웃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희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사 시설인 청주 개시노거리의 고가도로 방음터널도 별도의 방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 준공된 312m의 개시노거리 방음터널은 2016년 개정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방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방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터널 안 양방향의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우선 비치하고 향후 정부의 개선책에 발맞춰 터널에 도료를 도포하는 등 추가 조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청주 개시노거리 방음터널은 과천 방음터널보다 화염 전파가 느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괴산과 음성, 진천, 증평 등 중부 4군이 공동화장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중부 4군 군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화장시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화장시설의 예상 사업 규모는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4군 4군 5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활쓰레기하고 불연성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지역에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그분들이 저희를 고맙게 생각하시고 인사 한마디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해에는 환경관리와 저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웃는 모습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화재, 고통사고, 순환사고, 산악사고, 생활안전구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구조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보람되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엄청 뿌듯하고 바람이라고 하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고 인사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상관이 있습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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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문 충주경찰서장이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간부 후보 41기인 김철문 서장은 지난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해 2020년 청주청원경찰서장과 2021년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017년 충북청 정북과장과 2018년 진천경찰서장 등을 지낸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도 경무관에 승진 내정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지나가단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충북 4년제 대학교들의 정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국국립 가운데는 충북대학교가 1,071명 모집해 7,03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한국교통대 4.19대 1, 한국교원대 3.38대 1, 청주교대 2.5대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립대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7.75대 1로 지난해 8대 1보다 소폭 낮아졌고 청주대는 6.32대 1로 지난해 3.75대 1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극동대는 0.86대 1, 중원대는 0.53대 1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전담할 취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AI 면접실과 회의실, 강의실, 또 구인구직 상담실 등을 갖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mén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